천년 전 고려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발굴된 유물과 기록을 통해 귀주대첩 당시의 고려군을 재현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남성들은 외출할 때 모자를 즐겨 착용했습니다. 물라건은 고려인 특유의 모자복식으로 조선시대 초까지도 유행했습니다. 이 병사는 가죽조각을 엮는 찰갑을 착용했습니다. 찰갑은 여러개의 갑옷조각을 가죽끈으로 엮은 형태로 활동성이 뛰어납니다. 고대부터 사용된 갑옷의 양식으로 고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갑옷양식이죠. 투구의 경우 원주형 투구를 착용했습니다. 갑옷조각이 얼굴의 옆과 뒤를 막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죠. 이외에도 다양한 투구의 형태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고려 초기에 사용된 투구 유물은 많지가 않아 만월드에서 출투된 투구를 바탕으로 재현했습니다. 허리띠는 현대인이 사용하는 지금까지도 형태와 역할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허리띠에 자신이 필요한 장구류들을 착용했습니다. 병종과 관계없이 다양한 무기들을 휴대하기 위해선 허리띠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큰 고리 자루칼은 산북시대부터 사용된 칼의 형태입니다. 칼자루에 큰 고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검과 도는 모든 병종들이 애용하는 부무장이었습니다. 주무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죠. 전대는 갑옷의 모양을 잡아주고 필요에 따라선 수납공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물품이나 소량의 식량을 보관할 수도 있었죠. 신라시대의 쇠뇌는 당나라가 탐을 낸 만큼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연노 혹은 수노라고 불리는 이 쇠뇌는 화살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수성전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 무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귀주대첩 당시 고려군의 복식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